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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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4 X-Drive 2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13만 4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무사구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리프렉 있습니다. 전면 요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내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7.58로 95% 이상 남은 심통급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두어 쪽,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 2열 휠 컨디션, 다음으로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뒤쪽 5.98로 75%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게 유지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으로 돌아와서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두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이제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3만 4,70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뒤편에는 핸들 열선 있고 패드 시프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드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 잘 되고요. 하이패스,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쪽 살펴보시면 레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더 아래쪽 살펴보시면 스톱 버튼, 오토 스톱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주행 모드 조절 이용 가능하시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 열선 시트 있습니다. 컵폴더 2개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일단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머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머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쭉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머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머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X4 X드라이브 20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